천국에 찬양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방언. 이 방언의 이력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방언이 언어 방언이잖아요. 거기는 이제 그 소리예요. 소리. 근데 어... 이렇게 어린 양 그러면 어... 이걸로 어린 양을 표현을 하는 거야. 이게 제가 이제 목소리같이 별로 그런데 그걸로 음으로 내요. 거기는.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찬양이야. 방언은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. 일본어, 일본어, 중국어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. 근데 거기는 그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.